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플루스에서 보컬이랑 리더를 맡고있는 리틀맘이라고 불리는 샤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샤나지 그러면 오프닝 요정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라플루스에서 랩을 맡고있는 아이디어 뱅크 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원씨 오프닝 요정짤 하나 둘 셋 아이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라플루스에서 보컬 맡고있는 비타민씨 샤나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샤나지씨 오프닝 요정짤 하나 둘 셋 왕키영이 하트 와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두번째 주인공입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매력과 실력으로 돌랑이들의 마음에 까꿍하고 입덕 시그널을 보낸 버가부 입장 왕키영이 하트 안녕하세요 저는 앙큰 복스 호랑이 리더 초연입니다 초연씨 오프닝 요정짤 하나 둘 셋 오우 안녕하세요 권전짤을 맡고 더 빨라진 인간 에너저이즈 은채입니다 네 인간 에너저이즈죠 네 바로 오프닝 요정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오우 예 안녕하세요 여름에 나와온 파란나비 시안입니다 여름에 나라온 파란나비 시안씨. 오프닝 요정자 하나 둘 셋. 링크를 살짝 해주셨어요. 디테일.